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백은주라고 합니다. 우연히 힐링 프로젝트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를 알게 되어 송마음버스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나와 다름으로 인해 저 또한 오해로 상처받았던 마음에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송마음버스의 계기로 가슴 언저리를 내주는 따뜻한 마음과 바다처럼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시간을 조금씩 양보하면서 따뜻한 말과 배려로 소중한 삶을 함께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저에게 작은 일에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길을 허락해 주시고 제 자신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송마음버스로 치유받으시고 마음속에 더 큰 사랑을 새기셨으면 합니다. 모두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세요.